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다친다 세마가 발 조심해라 뽀마 천천히 가 우와 이거 뭐야 말이야 말 어 뽀마 넘어졌지 빨리 가다 이거 뭐야 뽀마 어디에 뽀마 엄마가 뛰지 말라고 세마 이거 뭐야 아빠 많이 뽀맞고 있어요 마 제 노암 제 감올 제 소스 로 감올 제 감올 제 하신이 소스 에프에 짐 만지면 안돼 롤롤라 갓 에이퍼 에이퍼의 짐 그러면 제가 발로 찰 수도 있어 우와 이건 갈색말이다 세마 갈색말 말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지? 에이퍼 에이퍼 우와 토끼도 있다 여기 저기에 뽀마 들어갔어? 왜 들어가도 되는거야? 노암 아직 일이 있는데 들어가면 안돼 나와 나와 왜요? 빨리 나와 노암이 노암 뭐 용서를 조여왔대요 내 병아리 있어 그래가지고 아침이나 우유 아빠 우유를 따는거야 우유를 자가지고 우유를 요구릇만 들어먹고 가질게 에이 가보자 안엔 들어가지마 이제 밥먹으라 할거니까 오우 닭이 있네 다 닭이 있어요 닭이다 토끼도 있어요 저기 가보십니다 염소도 있어요 우와 무슨 소리야 이 안에 갇혀있네 염소들이 이 안에 갇혀있네 염소들이 왜요 왜요 메 메 메 메 저쪽으로 가봐 저쪽에 뭔데 염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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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토끼가 있다 이네 이네 아르납 아르납 토끼 토끼 꼼꼼 이기봐 꼼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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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다갔다 할수있네 꼼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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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남자이거든요 혼자 남자에요 여기 엄마 몇명 있고 아기들 다 애 애들 그렇지 원래 염소가 그래 아기 염소 아기 염소 아기 염소 안녕? 안녕? 염소가 봄이 보고 왔네 왜 봄이 모두 왔대요? 봄이 보고 인사하러 왔나보다 밥 먹는다 도끼가 들어가 버렸다 도끼가 들어가 버렸다 도끼가 들어가 버렸다 도끼가 도끼 잡기 쉬워? 네 어렵지? 네